여러분, 이번 가을에 뭐 입으실 거예요? 제가 29cm에서 활용도 좋은 아우터들을 가지고 왔어요! 그럼 시작해볼게요! 첫 번째 아우터는 공드린의 클로니 자켓!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클래식한 자켓인데요. 기본 자켓이 더 예쁜 핏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자켓은 어깨 부분에 패드가 덧대어져서 더욱 견고한 어깨 라인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예쁜 자켓입니다. 다양한 하의 제품과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저는 이렇게 데님과도 매치를 해보았습니다. 두 번째는 마론 에디션의 부쿠룰 블레이저 자켓! 알파카와 호주사 메리노울 홈방 소재로 고급스러우면서 가볍고 따뜻한 자켓입니다. 기장이 크롭해서 다리를 더 길어보이게 해주는 점이 좋았어요. 세 번째는 아세르의 칼라레스 자켓! 노카라 디자인의 싱글 자켓으로 저는 셔츠와 매치를 해주었습니다. 고급진 무드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안경이랑 매치를 해줘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마지막 마그넷의 트윌 울 자켓! 트윌 소재의 울 홈방 자켓으로 초교율까지 입기 좋아요. 적당한 루즈한 핏에 힙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라 두루두루 코디할 수 있다는 상점! 제가 착용한 상품들은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29c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